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어, 끊어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희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아빠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니야 너는 남자 실탄에 술은 못한다며 그것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잔 누군데 이 남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희심해 보고 보복도 보아도 아빠도 너야 오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오직 오직